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 때에도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 생을 인도하셨고 저희가 슬플 때에도 주님께서 한 발자국 저희를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힘든 상황에서 곤란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천국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변치 않도록 주님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생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시간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의 마음과 눈과 귀를 다 열어서 손과 발과 모든 걸 합하여 주님만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심령을 열어주셔서 아멘하고 하답하도록 우리에게 큰 힘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구 목사님께서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니다 아멘 Giovanni